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올해로 16년째 크루즈 전문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루즈 예약 하시면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개런티 예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즈 예약 순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는 여행 날짜인데요. 언제쯤 가실지 여행 날짜가 정해지면 크루즈로 갈 행선지 또는 크루즈 선을 정하시고 그 다음으로 선실 종류를 정하고 나서 선실 등급을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선실 번호를 지정하시게 됩니다. 보통 객실 번호를 지정하지 않는 호텔 예약과는 좀 다르게 크루즈는 대부분 예약하시면서 선실을 지정하시게 됩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크루즈 여행 예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실을 지정하지 않고 예약을 하는 경우를 개런티드 부킹 또는 부킹의 개런티 캐빈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등급 보장 예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승객은 선실 종류만 정하고 선실은 정하지 않고 예약을 하면 크루즈사는 나중에 예약한 선실의 종류를 꼭 보장해서 선실을 지정해 준다는 예약입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선실 개런티 예약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발코니 선실은 꼭 보장을 해주고 오션뷰 선실을 예약하면 어떤 경우에도 오션뷰 선실은 꼭 보장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약한 종류의 선실보다 더 좋은 선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거나 가끔은 더 좋은 종류로 그러니까 뭐 인사이드를 예약하셨는데 오션뷰를 드린다거나 또는 오션뷰에서 발코니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보장해 드리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선실 종류를 보장해 드리는 거지 업그레이드를 보장해 드리는 예약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루즈 개런티 예약은 크루즈 라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루즈를 한두 번 예약해 보신 분들도 이 두 가지 다른 점 때문에 개런티 예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크루즈 개런티 예약은 처음부터 개런티 등급이 있는 크루즈사와 개런티 등급이 없는 크루즈사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언 또는 셀레브리티 크루즈처럼 처음부터 개런티 예약 등급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얄 캐리비언은 아래와 같이 기존 선실 등급에 더해 처음부터 개런티 등급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선실 종류마다 이 등급은 최저 요금으로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고요. 최대 크기의 크루즈선인 오아시스급 크루즈선의 선실 등급은 2021년 5월부터 이 개런티 등급까지 포함해서 총 49개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2022년 5월부터는 45개로 조정되는데요. 그 49개 선실 중에서 6개는 개런티 등급입니다. 이런 방식의 개런티 예약은 승객이 처음부터 요금 절약과 업그레이드 기회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기대하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런티 등급으로 예약을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선실 종류는 보장해 드리고 운이 좋으시면 더 좋은 등급 또는 더 좋은 종류의 선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약은 만약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최저 등급의 선실을 배정받더라도 최소한 요금은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프린세스 크루즈나 홀랜드 아메리카 크리스탈 크루즈 같은 크루즈사들은 개런티 예약 등급이 따로 있지 않고 기존 등급으로 예약을 하면서 단순하게 선실만 지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개런티 예약은 요금 절약의 기회보다는 선실 업그레이드만 기대하고 예약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예약의 경우 선실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면 승객 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는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냥 선실 정하실 수 있는 기회만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두가지 형태의 개런티 예약에도 공통적인 점은 일단 어느정도 선실 예약이 진행되고 나면 기존의 선실을 정하는 등급에도 선실을 정할 수 없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런티 예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개런티 예약이라는 것 자체가 크루즈사 위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크루즈사가 선실을 못 정하게 할 때는 승객은 선실을 정하지 못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승객이 선실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보통 가격 전략보다는 업그레이드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인데 물론 업그레이드도 못 받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나 디즈니 크루즈는 개런티 등급이 있긴 한데 이 크루즈사들은 운영 방식이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카니발 크루즈처럼 개런티 예약 등급이 있긴 한데 이 등급은 가격 전략을 하는 대신 선실만 못 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특전도 일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전이 어떤 내용인지 과연 선실도 지정하지도 않고 특전도 포기하면서 이 개런티 예약을 해야 할지는 가격이나 이런 걸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개런티 예약 등급이 없는데 아주 비수기에는 개런티 예약 등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개런티 예약은 요금 절약을 받는 대신 선실을 지정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환불도 안되고 승객 변경도 안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 특별한 개런티 예약 방식입니다. 절약은 아주 많이 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타 크루즈도 약간 다른 방식의 개런티 예약을 받는데 이 코스타 크루즈의 개런티 등급은 선실 종류만 정하고 요금을 절약하는 건 동일하지만 시소시 15%의 위약금이 있다는 점이 좀 달라지니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그레이드가 잘 나오지 않는 크루즈사이기 때문에 개런티 예약을 위약금의 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하시는 걸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승객 입장에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실을 지정하지 않고 예약하면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개런티 예약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입니다. 먼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예약하실 때 선실을 지정할 때와 못 정할 때 가격 차이만 비교해 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금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죠. 반면에 업그레이드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도 없고 크루즈사에서 알려줄리도 없으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5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만의 내피셜일 뿐이니까 그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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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